생새우입니다. 생새우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고요. 어제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맛이 좋은 신안산 생새우고요. 당연히 국산입니다. 그리고 자연산 대강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연산 대강어고요. 당연히 국내산입니다. 목포 하루이판장에서 가져왔고요. 저희가 큼직큼직한 걸로 가져왔습니다. 해 떠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이렇게 깨끗하고 싱싱한 자연산 대강어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포 떠서 보내드리면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집에서 썰어서 드시고요. 지금은 강어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어가요. 쫄깃쫄깃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또 무한뻔락지입니다. 무한뻔락지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무한뻔락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가을철 무한뻔락지는요. 가장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왜냐? 날씨가 추워질수록 부드러움은 더 좋아지고 쫄깃함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현재 무한뻔락지 오리지널 무한뻔락지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석낙지, 고운낙지 저희가 입판 안 받고 있고요. 오리지널 무한뻔락지입니다. 아마 단골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집은 낙지집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무한뻔락지는요. 가장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만큼은 싱싱하고 맛이 좋은 무한뻔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고요. 그리고 새콤악입니다. 새콤악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산 새콤악은 중사이즈, 중대사이즈 섞여 있고요. 그리고 통영꿀도 많이 나갑니다. 통영꿀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굴 받아보시면 아쉽고 굉장히 깨끗하고 싱싱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핵감으로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리비입니다. 국내산 가리비고요. 통영산 가리비, 홍가리비입니다. 3kg, 6kg, 10kg 다이씨 판매합니다. 국내산 문어고요. 문어는 2kg에 한두 마리 전으로 들어갑니다. 숙해로 드시면 맛있고요. 참소라입니다. 국내산 참소라가 2kg에 10마리에서 12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태 대가리입니다. 항태 대가리는 500g씩 2개 보내드리고 있고 길봉제 35,000원 그리고 항태태도 많이 나갑니다. 살짝 데쳐가지고 묻혀드시잖아요. 정말 맛이 좋습니다.